음악 어머님을 모신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. 남편도 몸이 안좋고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몸이 열개라도 부족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출산을 했는데 애는 조리원은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단 하루라도 딸 옆에서 몇 고기라도 끓여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. 다행히 치매가족 휴가제 덕분에 딸에게 엄마 누릇을 할 수 있었죠. 맛있다, 엄마. 무엇보다 유양보호사님이 세심하게 돌봐주니까 어머니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어머니나 저희 가족이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효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어갑니다. 국민건강보험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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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